2023년 부동산의 핵심은 이것이다. 단 한마디 혹은 한 단어로만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교수님이요. 핵심은 이것이다. 아직은 조심해라. 아직은 조심해라.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으시고요? 네. 네, 알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의 핵심 키워드 어떤 건가요? 금리에 대한 일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. 투자요? 네.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사실 모든 투자라는 것은요. 사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. 현재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. 그런데 사실 봤을 때 지금의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는 투자라는 것은 저점에 들어가야지만 사실 그렇잖아요. 언제 들어가느냐 봤을 때 남들 다 안 됐다. 저점이다. 낮은 가격이다. 지금 위험하다라고 들어가야지만 사실 투자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. 내 집 마련을 얘기해요.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집 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2023년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주의 좀 말씀드리지만 내 집 마련의 기준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대표님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? 두 분께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4%. 4% 금리 말씀하시는 건가요? 지금 뭐 현재 지금 3.25%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지만 1월달 2월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금융위에서 발표 내용이 4%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서 고금리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파생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금리에 따른 어떤 모든 판단이 지금 이루어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